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대나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젊은이 교회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미아 공동체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쯤 저희가 도착했고 이제 저희가 바톤을 여우수와 공동체에 넘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또 기도로 준비하셔서 교회 안에 큰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미아 공동체는 오늘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죠 최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후배들 위해서 사랑을 전하는 기프트카드 사용하는 거 여러분 마지막까지 좀 섬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2월 남은 오늘을 포함해서 석주 동안 정말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할 우리 청년의 때의 삶의 영역을 이렇게 한번 다루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들의 경제생활 돈을 사용하는 것 돈과 연관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벌써 마음이 확 열리세요 돈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하니까 근데 아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돈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하여간 돈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시간시간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할 삶의 영역을 여러분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이 시기가 굉장히 불안한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1년 후 3년 후 5년 후의 내 모습이 어떨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있지만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그리고 내가 그 꿈 꾸고 있지만 너무 허황된 것은 아닌가 진로에 관해서 미래에 관해서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다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겸손한 것과는 구별됩니다 겸손한 삶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결핍함을 그저 느끼고 무너지는 거죠 최근에 제가 구독하는 신문에 취재기사 하나가 나와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 내용을 그냥 제가 제 말로 풀어서 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취업준비생의 하루에 관한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어려운 몸이었는데 조금 더 잘까 하다가 조금 늦게 되면 도서관에 자리 없어질까 봐 벌떡 일어나 도서관에 가서 자리 잡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한국사 등급 영어 토익 점수 높이는 것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자신보다 더 높은 점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면접에서 미끄러지는 것 보면서 이 공부가 정말 내 삶에 필요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저 공부를 합니다 오전 일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점심 시간에 거기서 사 먹을 수도 있지만 좀 절약하기 위해서 다시 자취방에 와서 일회용 음식으로 점심을 때우고 오후에는 아르바이트를 간다고 써 있더라고요 자취방, 집세, 공과금, 핸드폰 요금 등등을 내려고 하면 아르바이트는 필수 그리고 오후에 아르바이트 끝나고 돌아와서 다시 중국어 자격급수 공부를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자신은 5급 급수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면접에서 왜 6급을 따지 않았느냐는 면접관의 이야기에 예전에는 이 정도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경쟁이 더 심해졌나 보다 더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할까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공부인가 라는 질문보다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어야 불안하지 않은 현실을 신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요즘은 사치처럼 여겨지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소위 안정적인 직업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전히 막연한 불안감 가운데 계속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삶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늘 부족함, 결핍,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결핍한 삶이라고 규정된 채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정말 획일적인 잣대로 우리를 평가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돈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돈으로 환산되어지는 가치 그것에 따라서 인정받을수록 우리가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헛된 이야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정말 비가 온 다음 날에 화창하게 갠 날 여러분 상쾌함을 느낄 때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늘 우리 가정은 늘 지지고 볶는 것 같아 하더라도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순간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 볼 수 있을까요? 청년회 때 여전히 불안하지만 도전하고 실패하는 이 경험을 어떻게 무조건 단순한 실패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하지 않는 친구들을 백수라고 불러온 시간이 꽤 흘러왔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백수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정확한 뜻이 뭔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맨손에서 유래되었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는 실업자를 뜻하는 백수건달과 같은 말이다 충격을 받았어요 백수건달 여러분 직장이 없으면 백수 지금 이런 개념이 정말 맞는 건가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있어요 왜 고려 안 하죠?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재능은 무가치하다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은근히 심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는 누군가를 잘 돌보는 돌봄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계세요 무엇인가를 잘 고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형제 중에도 뭐가 망가진 거를 굉장히 잘 고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매들은 그 형제들은 좀 조심하세요 그 형제와 인연이 생기면 평생 새 물건 쓰기가 어렵습니다 늘 고쳐져요 이렇게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음악적인 감성이 풍부해서 그 감성을 잘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누가 뭐라고 하든지 지루한 이야기를 하든 뭘 하든 하여간 끝까지 들어주는 은사가 있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직장 정말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돼 있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은사와 재능이 정말 직장에서 돈 버는 일에 사용되는 그런 수단이 되면 그나마 인정을 할까 그렇지 않으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때로는 무가치하다고 여길 정도로 우리의 삶을 몰아갑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고 우리가 사회에서 무너지고 학교에서 무너졌을 때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이런 것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의미와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청년 우리 청년 공동체 믿음의 교회로서의 이 공동체가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좀 꿈꾸고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일에 있어서 정말 서로가 연결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각 지체, 각 마디가 연합하고 상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삶을 함께 누리기 시작하면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지체 정말로 존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다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설교 이렇게까지 듣고 있지만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시죠? 돈 좀 더 많아지면 좋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자본중심적 사회에서 한 번 벗어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운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운동을 오늘 제가 하나 소개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말도 안 돼 이런 이야기 하려는지도 모르겠어요 대한화폐를 사용하는 운동을 그런 것을 꿈꾸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쓰려면 원화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화 쓰지 않고 대한화폐입니다 그 공동체나 그 마을이나 그 네트워크에서 이걸 우리가 화폐로 사용하기로 하자 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할까 한 번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는 돈을 축적하거나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내 힘을 남용하는 일에 돈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직접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각자 다른 은사와 재능을 가진 것을 공유하는 일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대한화폐라는 것을 써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보다는 다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우리의 존귀함이 인정받는 삶의 관계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오늘 느에미아 공동체 수련회 다녀왔고 이번 주 금요일에 여우수와 공동체 수련회 갑니다 우리 양 공동체 수련회 팀이 기도하다가 기프트 카드를 만들었어요 저도 그게 뭐냐고 물어봤었는데 한 장에 5천 원건씩만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카드를 이번에 어떻게 쓰고 왔냐 하면 정말 그 카드의 마음을 담아서 수련회 마음이 열리지 않는 친구에게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수련회 가는 것이 부담이 되는 친구들에게 선물해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참 제가 놀란 것은 여우수와 공동체까지 가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느에미아 공동체 수련회 다녀오는 동안 196장의 기프트 카드가 팔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팔린 기프트 카드 이야기 속에는 사실 각 지체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함께 은혜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한 지체의 삶의 어려운 형편을 돌보려는 마음이 담긴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뒤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정말로 우리의 마음 한 사람 한 존재를 향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만나고 관계하면 사실 이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하지만 돈을 사용하고 돈을 이용하더라도 돈에 사람의 존재가 파묻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삶을 믿음으로 꿈꿔보세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한 지체라도 세상의 기준 따라 뒤에 남겨지는 지체 없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지체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축하되어지고 축복되어지고 함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꿈꿉니다 아마 그 일을 위해서 때로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할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를 교회를 꿈꿔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지난주 중에 큐티 말씀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면 그 9장에 신로함 연못가에 있었던 맹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여러분 벌써 이렇게 느낌이 오세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참 그 구절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삶에 어려움이 참 많았겠구나 그 당시에는 정말 더 힘들었겠구나 그런 마음들 때문에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1절 2절로 바로 넘어가면서 제자들의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 볼 수 없는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예수님 따라서 사람 낳는 어부된다고 예수님 따라 살아나갔던 제자들의 질문은 맹인된 그 사람 낳을 때부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의 아픔 그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 질문을 내 질문에 대답해 줘야만 하는 이 내 궁금증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람은 간데없고 그냥 내 궁금증 그리고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아예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 삶에 대해서 질문할 때 조차도 내 삶이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런 거지? 다 이런 질문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합니다 정말 이건 전혀 다른 대답이에요 제자들이 죄의 결과라고 치부하며 말했던 한 정말로 아픔을 가진 자의 삶을 예수님이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세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할 통로라고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고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설명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정말 새롭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때로는 돈의 노예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죠 돈 벌려고 하는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예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애쓰는데 우리는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요 정말 속수무책으로 세상의 영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왜 그럴까? 아마 여러분도 여러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세대가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잠시 이해하더라도 어떤 마음 세상이 주냐 하면 내가 이렇게 어렵고 잘못된 사회에 이런 것 같지만 내가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죠 내가 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이죠 내가 가난의 영 때문에 지금 눌려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내가 그 가난의 영 상관없이 내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 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모른 채 소위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삶이죠 여러분 그거 허비되고 있는 삶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에서 그 삶이 허비되고 있는 삶 아닌가요? 이걸 우리가 오늘 분명히 구별해 본론이 열려야 합니다 정말 세상은 아마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왜 이렇게 시간 허비하고 있냐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허비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온갖 억울한 일 겪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국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요셉이 쓰임받게 되는데 그가 노예 생활하고 옥살이하고 억울한 고초를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허비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여 살고 있다면 그 세상과 연합하여 사는 삶이 허비된 삶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모든 대답을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돈을 좋아하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돈을 좋아하고 또 좋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을 사랑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신뢰하게 돼요 돈을 믿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게 되는 것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제자훈련 이번 주에도 아마 접수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제자훈련 받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어? 돈 벌려고 하나님 믿는 건데요? 이런 대답하면 참 어렵죠 당신은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젊은이 교회에 목회하고 하면서 요즘 한 가지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마 동의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돈과 관련해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진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안 말해 줄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삶에 관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주는 재미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돈의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타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그 일에 거슬러 보세요 돈이 여러분의 꿈을 막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 한번 그 순간에 돈이 여러분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 순간을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세요 아마 믿음이 필요하실 텐데 그 일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을 염려하게 하고 돈이 여러분의 계획을 멈추게 하고 돈이 여러분의 삶을 지연시키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하는데 저는요 몇 년도에 결혼했냐면 98년도에 결혼했습니다 신대원 졸업하고 전도사 그때는 파트타임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교육 전도사 제가 결혼을 아주 용감하게 했는데 그때 제가 사례를 얼마 받았냐 하면 얼마 받았길래 이렇게 용감히 결혼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 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 전도사 제가 어떤 용기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어떻게 딸을 저에게 시집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과감하게 결혼했더니 교회에서 그 용기가 가상하다고 결혼 이후에 5만 원 사례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55만 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누님들 다 출가하고 어머님과 제가 이렇게 홀로 살고 있을 때 결혼을 했어요 제 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집 안으로 이제 시집을 온 거죠 그런데 제 마음에 한 가지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 꿈은 뭐냐 하면 아마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제 마음 속에 그 꿈이 숨겨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목회하시던 아버님이 초등학교 1학년에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어린 자녀들 또 저희 누님들 있었지만 키우시면서 늘 가정예배 들으실 때마다 한 자녀 한 자녀를 축복기도 해주셨는데 저희 어머님의 기도가 늘 이런 기도였어요 저를 위해서는 세계에 나가서 공부하고 진짜 제가 그 구절을 잊지 않습니다 삼천리 만방 곳곳에 다니며 말씀 전할자 되게 해주세요 하여튼 이게 정말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크면 세계에 나가서 공부해야 된다 어디든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야지 그냥 그 마음이 심겨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든 가서 말씀 전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컸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인도하셔서 결혼과 더불어 그 큰 꿈을 막 펼치려는 순간이 98년도 아마 여우수와 공동체 친구들은 잘 기억 못하실지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맞은 때예요 달러 환율이 근 2천 원 가까이 올라가고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유학할 마음을 주셨어요 월급 55만 원 바로 결혼해서 풀타임 사역자도 아니고 파트타임 사역자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결혼 바로 직전에는 우리 처가 식구들 처음 인사했을 때 저는 이러이러하게 공부하러 가려고 하고 이런 꿈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지원도 하고 그 당시는 이메일도 이렇게 하이텔 뭐 이런 시대였어요 한국통신 하이텔 그래서 편지가 미국에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편지가 왔는데 결혼한 이후에 입학 허가가 됐습니다 미국의 에몰이라는 대학의 캔들러 신학교라는 곳에서 입학 허가가 받았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편지를 잘 그때만 해도 영어에 익숙하지 않지만 잘 읽어보려고 읽어봤는데 장학금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한 줄 없어요 찾아보고 찾아봐도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무너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학금 받고 가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뭔가 인정받고 싶기도 했고 결혼하고 나서 첫 해에 그래도 아내에게 또 처가 싶구나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그래 지금 이렇지만 꿈을 갖고 이렇게 펼쳐나간다는 것을 말하고도 싶었을 때예요 그런데 아무런 장학금에 관한 결정 없고 달랑 입학 허가 받았어요 환율은 2천 원대를 찍습니다 55만 원 월급 갈 수가 없어요 등록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제가 집 우편함을 매일매일 오고 갔어요 어떤 편지가 또 오나 왜냐하면 제가 한 번 더 문의를 해놓은 상황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놓고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매일 했던 일은 염려하는 거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염려하고 걱정의 나래를 끝간데 없이 펼치고 그런 일 그리고 또 하는 일 우편함 다녀오고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스피릿이 왜 제 아내에게 안 전달이 됐겠어요 결혼해서 몇 개월을 같이 살고 그런 꿈을 같이 나눴었는데 계속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제 처가 어느 날 하여간 어떤 결정이라도 믿음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당시 선한목자교회 전신이 되는 믿음의 집 교회가 집 근처에 있어서 금요철이야 와이프랑 같이 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헤쳐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어요 환경이나 이런 조건들이나 이런 학교의 조건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 갈 길이 보일 것 같았는데 마음을 믿음으로 정하고 나니까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꼭 기억하세요 어떤 일들이 정리되면 내가 이 길 가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 내가 갈 길을 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길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과감하게 그냥 하나하나 내가 그 당시에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학기 등록금을 송금해야 되는 날에 제가 송금을 했어요 55만 원은 받는데 어떻게 송금했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하루는 나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돈을 마련해 오신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아주 예전에 고인이 되셨던 아버님이 남겨두신 것 아마 어머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해 오시던 것을 팔아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의 마음을 접하고 나서 정신이 더 번쩍 들었죠 진짜 그래서 한 학기 등록금 입학하는 것까지 송금을 하고 떠날 준비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주변에 유학 나갔던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은 다 서울로 돌아오는 때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돈을 보내야 되니까 환율이 엄청 오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휴학을 하고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저는 바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상하죠? 제가 그때 돈이 어정쩡하게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유하다 했어도 아마 저는 못 갔을 거예요 왜요? 돈 많은 사람이 그 많은 돈을 환전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못 갑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아무리 올라도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더 오르든 말든 난 이제 그냥 일단 등록까지는 했으니까 가야겠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축의금 같은 거 들어왔던 거 약간 그거 가지고 떠날 마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돈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서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니까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떠나는 그 주간에 평일 밤에 저희 할아버님께 제 처와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때 저희 할아버님이 제 기억으로는 92이셨어요 92세 목회하시고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하셨 우리 할아버님이신데 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참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우영아 여행하듯이 다녀와 여행하듯이 지금 더 준비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가려고 하는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여행하듯이 다녀와 힘들면 돌아와 걱정 말고 떠나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때 저희 할아버님이 큰아버님과 함께 살고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저에게 약속 하나를 해 주셨어요 우영아 할아버지가 은퇴하고 은퇴한 목회자에게 나오는 은급비 감리교에서는 은급비라고 해요 연금이죠 그런데 아마 큰 돈은 아니죠 그런데 매달 연금 나오는 게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거 보내줄 테니까 한번 공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한 마디 덧붙이셨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흔 둘이셨어요 돌아가시면 은급비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그 말씀을 제가 정말 귀하게 사랑으로 품고 떠난 겁니다 공항에서 와이프랑 떠났는데 출국 심사하고 식구들과 헤어졌는데 출국 심사하는 사람 앞에서 제 처가 굉장히 당당히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출국 심사하는 분이 딱 한 마디 했습니다 신랑이랑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신랑이랑 가는데 왜 이렇게 울까 그런데 아마 정말 정등고 떠나고 믿음으로 가는 걸음에 눈물이 떨어질 정도로 마음의 그런 일들이 있죠 저도 제가 믿음이 좋아서 떠난 게 아니라 그냥 믿음 한 자락 붙잡고 떠난 거예요 세상이 주는 세상의 돈이 걱정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 한 자락 붙잡고 떠난 거예요 그렇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회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배 아파트에서 한 일주일 안 되게 신세지고 정말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가구 없어요 이민가방 몇 개랑 박스 몇 개 그런데 가자마자 어려울지 모르니까 처형이 햇반이랑 통조림 몇 개 넣어준 게 있었는데 그거 준비해가지고 박스에 넣고 신문지 깔고 카페트에 앉아서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두 사람이 생활하는데도 번갈아 가면서 식기도를 대표로 했어요 그걸 왜 그랬나 몰라 그냥 혼자서 이렇게 식기도 하고 먹으면 되는데 대표로 했어요 돌아가면서 그런데 음식은 한국 음식은 특별히 이렇게 따뜻할 때 먹어야 좋잖아요 마음이 간절하니까 식기도가 안 끝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밥 먹으려고 하면 음식 다 식어 있고 그런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기 초를 그렇게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 국제전화로 집에 저희 미국 집으로 전화를 주셨는데 미국 학교에서 편지 하나 왔는데 그거 빨리 전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뜯어보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니가 영어를 좀 하셨어요 예전에 미군부대에서 근무를 하셨어서 그래서 어떤 내용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시는데 장학금이 50% 학비 전체 50% 장학금이 결정됐다는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것 아마 이메일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떠나려고 고민하고 떠나가는 그 순간에 미국 학교에서는 결정을 해서 연락을 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걱정하고 안 떠났으면 아마 한국에서 그거 펴보고 그렇게 됐겠구나 아쉬워했을런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하셨다 하고 어떻게 재정을 썼을까 보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죠? 똑같은 돈인데 제가 그걸 미리 알았었더라면 돈이야 어차피 없는 거니까 겨우 얼만큼 모았을까요? 그 50% 장학금이랑 50% 되는 거 어떻게든 만들어서 한 학기 겨우 어떻게 하고 떠났을 거예요 아예 장학금 없다고 생각하니까 끌어모을 때 화끈하게 끌어모아서 100% 끌어모으고 떠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50% 장학금 얘기하니까 1년 치는 이미 해결된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과정이 1년 과정이었어요 석사 과정 그 에모리 대학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한 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지내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한 해 동안 그냥 신학생으로 한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1년 공부 마치고 전도사로 일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필요한 것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원칙은 내가 마음껏 허비할 정도의 지정을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누군가를 도와야 할 순간이 될 때는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한번 배달 한번 해봐라 부탁하실 때 배달 사고 내지 않고 분명히 흘려보내라고 준 건데 날 위해 쓰지 않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허비되어지는 삶 살지 않으려면 한 가지 믿음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내가 소유해야지만 채워진 삶이라고 알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갖고 내 소유가 돼야지만 채워진 삶이라고 여기며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그 일에 마음이 열려진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흘러 넘쳐나게 하세요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 늘 채워진 삶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채워진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아마 이 설교 가운데서도 그런데 목사님 제가 오늘 정말로 필요한 재정의 문제를 제가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제 재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막연한 기도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에 대한 분명한 기도를 믿음으로 올려드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를 놓고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주변에서 구조해주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의 말 다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우왕좌왕 하다가 위험에 덧빠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어떨 때 우리 지체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이 뭐라고 설명하기보다 네 이야기를 해야 청년들이 그래도 이거 진짜구나 할 거 아니냐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 이야기 하나만 더 하려고 해요 아까 잠깐 나눴지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목회하시던 아버님이 76년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옛날이죠 여러분 76년이 뭐야 이런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 울타리 떠나서 사택에서 떠나서 교회에서 마련해 준 아주 작은 집 거기에 온 가정이 나가게 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놓인 거죠 저도 굉장히 어렸지만 제 마음에 아마 불안함이 엄습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지만 그래서 저는 기억 못하고 있는데 저희 누님들이나 어머님이 해주시는 얘기 중에 옛날에 너 그랬었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우리 집안에 돈 쓰는 문제를 제가 관장을 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누나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엄마에게 와서 어머니에게 와서 학용품이나 필요한 거 있다고 말해서 돈을 타가려고 하면 제가 그 옆에 있다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억지를 썼대요 아이가 그렇게 억지를 쓰니까 누나들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일을 어머니와 처리해야 하면 살짝 엄마를 불러서 그래서 어머니에게 결제 맞고 나가고 제 눈에 걸리면 안 된다 돈을 못 쓰게 한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제가 그랬을까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표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뭔가가 좀 이상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가족처럼 지내던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아 우영이가 이런 변화 가운데 여러 가지 좀 혼란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지혜를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저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TV를 이렇게 보고 하는 그런 가족들의 시간에 광고에 새로운 아이스크림 광고가 나왔었다고 그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아마 누님들의 누나들에게 이렇게 눈짓을 좀 하면서 얘기하셨겠죠 야 우리 저 아이스크림 사다 먹을까?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우리 저 아이스크림 사 먹어도 돼? 우리 저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어? 라고 제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말 슬픈 이야기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 하셨죠 물론이지 그러면서 우리 누나에게 너 가서 이거 좀 이렇게 사와라 우리 가족들 먹고도 나올 만큼 사와라 그래서 그날 온 가족이 새로 출시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TV 보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제 마음에 어린 제 마음에 어머니 말 한마디가 주는 그 믿음과 파워가 있었던 거죠 아 걱정할 게 없구나 지금 제가 어른이 되어서 풀어서 설명하니까 이런 단계로 설명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만 아 괜찮은 거구나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삶 가운데 돌파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로 하여금 결핍하고 부족한 삶 그 속에서 엉뚱한 것을 갈망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 삶의 초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가난의 용에 지배받게 하고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게 하고 돈에 휩쓸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돈 얻기 위하여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 생활 하도록 만드는 거죠 채워도 채워도 불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이 본문은 복음서마다 기록이 돼 있어요 다 조금씩 다른 버전으로 그런데 마가복음의 한 여인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갖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고 귀하게 여기는 향유옥합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을 위하여 깨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주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예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인데 이거 가난한 사람도 없는다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너 이거 왜 허비해 너 왜 시간 허비해 너 왜 그 돈을 그렇게 써 여러분 정말 그 돈 갖고 있으면 허비 안 하고 가난한 자 도울 수 있나요? 저희 교회 중등부에 제가 저희 아이에게도 이렇게 한번 들었던 이야기예요 아마 중등부 우리 사역자와 교사 선생님들이 꽤 좀 지났지만 중등부 아이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대요 너희에게 백만 원이란 돈이 생기면 뭘 하고 싶니?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겠죠 요즘에 중학교 1, 2, 3 특히 중2 아이들 뭐라고 대답했을까? 다 여러 대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 관심을 끄는 대답 하나가 있었어요 백만 원 갖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몇의 아이들 중에는 백만 원 생기면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 백만 원을 더 큰 돈 벌기 위해 재투자를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섬짓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백만 원 큰 돈인데 아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사고 싶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뭐 그런 것들은 이해할 만한데 아주 날카롭게 아 목돈이 생겼으니까 재투자를 통해서 더 큰 목돈을 재창출하고 사업 계획을 세워보겠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까지 심어준 거죠 돈, 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돈이 있어야 돼 그 더 큰 돈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더 큰 돈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허비되고 있는 것 무엇 때문에 허비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정말 마가복음 마가복음의 기자가 이 한 여인의 삶을 기록하고 바로 이어서 10절, 11절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는 대목을 두 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길까 고민하여 넘기는데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까 가롯 유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완전히 팔아넘기게 됩니다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을 때 가롯 유다가 완전하게 무너졌어요 가롯 유다가 어떤 특별한 삶인가요? 예수님이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돈의 유혹에 무너지는 것 돈을 쫓는 삶 뭐가 다른 거죠? 우리의 삶과 뭐가 다른 거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키지 않는데 왜 우리만 이래야 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오늘 본문이 주는 놀라운 비밀은 주님을 위해 쓰여지는 삶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다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 땅 가운데, 이 땅 한 복판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비하는 삶을 돈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완전한 헌신으로 나아갔던 구체적인 한 여인의 삶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큰 믿음의 도전이 되고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 이 여인의 삶이 있었지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질 것이다 왜요? 이런 삶이 가능해 이 삶이 분명히 능력 있는 삶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쓰여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요 무엇을 가지고 힘을 휘두르는 자리 거기에 놓여지는 것 따라 허비되는 인생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 넘치게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타이틀 소유의 문제로 우리 무너지지 말고 정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안 살아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광고도 했지만 정말 우리 셀이 정말 그런 것 아니에요 오늘 셀 모임 여러분,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셀 우리 교회 셀 정말로 훌륭하고 믿음에 도전하는 셀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되어진 인도하심 정말 이름을 기가 막히게 졌어요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인도하심 이 셀이 하나님의 마음 품고 셀 자체적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장애우 가정을 돕는 셀도 있어요 북한 품고 통일 세대를 준비하는 셀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정말 비즈니스 에즈 미션 선교를 준비하는 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고 연대해서 이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음으로 선포해 가는 삶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짤막하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팁, 지혜를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삶 흘려보내는 삶을 한번 여러분 꿈꿔보세요 여러분, 조금 믿음으로 좀 무리가 될 정도로 한번 믿음에 도전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일에 여러분 열중하면 하나님이 더 바빠지세요 쟨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더 걱정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해 보세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길로 가다가도 아, 이거 아니잖아 아, 돌아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소유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면 뭘 위해 살아야 되죠? 여러분, 가치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가치를 실현해내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내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제목을 아예 바꾸세요 주님, 저 돈 버는 그 직장 가고 싶어요 그 직장을 통하여 여러분 어떤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지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직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두 번째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물질과 관련된 삶 세상에 순응해야 하는 그 순간에 정신 번쩍 차리고 한번 거슬러 보세요 정말 작은 일이라도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우리 남자 형제들 저도 남자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남자들이 전자제품 어른들의 장난감이죠 그리고 차 이런 거 여러분, 차는요 저는 깨달았어요 차는 소모품이에요 평생 끼고 갈 수 없어요 차에 대한 거 다 마음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거슬러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제가 자매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가방 같은 거 가방 무거워요 왜 이렇게 들고 다니려고 해요 차라리 그 가방을 들어줄 사람 신실한 형제 사람의 관심을 가져보세요 저쪽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재정의 원칙을 한번 새로 세워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여러분 중에도 나는 그래도 청년으로서는 이 정도 재테크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 뭘 위해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재정의 원칙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 보세요 내가 익숙한 방식 말고 조금 낯설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걸음을 나가 보세요 여러분, 허비되어지는 삶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또 선한목자젊은이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실험해 왔어요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 선한목자젊은이교회가 9주년을 맡고 있는데 내년도에 10주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우리는 진짜 꿈을 꾸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하고 믿음의 실험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꿈꿉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물질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 돈이 없어서 안 된 일은 없어요 이건 여러분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돈 없어서 일을 못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를 꿈꾸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분명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5천명 먹이시고도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5천명분 다 혼자 먹으려고 하다가 정말 안타까워하지 말고 5천명 넘게 1만 명 2만 명을 여러분 혼자서 먹이고도 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네이미아 공동체 우리 강사로 오신 김범석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얘기 들었어요 정말 믿음으로 제가 5억을 하나님 하나님께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열매 나눔 재단과 지금 또 하는 재단 통해서 천억이 넘는 돈을 세터민들 통일운동 여러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흘려보내는 자가 된 것을 자기가 보고 깜짝 놀라셨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5억이라고 기도하는 거 좀 더 크게 쓸걸 200억 이렇게 했으면 조 단위로 흘려보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아웅다웅하며 내 삶이 지금 부족한 거 아니야 결핍한 거 아니야 내가 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세요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의 빛이 여러분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길 걸을 사람들이 여기 천여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런 천여명의 청년들이 믿음의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제가 5천명을 먹이고도 남는 자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셔서 제 삶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세상 기준 따라 허비되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이 우리의 삶이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의 삶을 채워내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재정으로 인한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난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배로부터 우리의 공동체로부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기준 따라 허비되어지고 하나님 늘 결핍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 따라 주님 무엇을 갖고 소유하는 문제로 인하여 주님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로 인만웰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배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물을 흘려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손에 움켜줄까?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아웅다웅하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흘려보내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루실 일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셔 절망과 낭망 가운데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믿음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 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인만웰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하나님 물질이 이끄는 대로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였던 삶을 그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 힘과 능력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움켜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늘 노력하고 낭망하였던 삶에서 이제는 흘려보내고 넘치게 하는 삶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흘려보내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이미 채워진 삶임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에 분명한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의 삶이 주님 이 땅 가운데 쉽지만은 않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정확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고 주님이서 삶의 시간과 재능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만 설명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고 기도의 권세가 능력이 달라지고 하나님 수많은 이들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의 삶과 기도와 물질과 시간을 들여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의 비밀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과 또 이 땅의 낮은 자리에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손을 맞잡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여인의 삶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